2. 비니 달 겨울이잖아요. 이제 비니를 돌아왔습니다. 저는 워낙 여름에도 비니를 잘 쓰고 다니는 비니러브입니다. 그냥 몸이 아깝고 멋스럽게 코디하기 정말 좋잖아요. 제가 비닐 하나로 오늘 비닐을 활용한 다양한 코디를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많고 데일리 아이템으로 코디하기 좋은 M&A베스트 세일러 생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인간돌받이 또 될 겁니다. 마침 23년 FW를 맞이해서 더 다양한 솔로와 디자인으로 발매가 되었다고 해요. 기본 뉴 젤리비닛부터 의상과 미드비닛까지 헤어스타일별로 어떻게 코디를 하면 좋을지 또 어떤 헤어스타일로 하면 좋을지 Y2K나 발렌포업으로 좀 다양한 코디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코디도 조금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모신사에서 M&A베스트 지니 기획전을 시작한다고 해요. 20만원 이상 구매 시 토피키링 공작 이벤트도 있고 10% 할인 쿠폰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한번 봐주세요. 다음 시장을 해볼게요.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싫더라. 근데 이것이 좀 말이 많아졌어요. 왜냐면은 조금 한 가지 지대를 파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이 많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잘라볼게요. 이거는 정말 고민템 정말 하나쯤 가지고 있을 법한 미트셀러니티입니다. 비니는 머리에 이렇게 툭맞는 붕붕모자를 칭한다고 해요. 숏, 미드비닛, 루 공식 홈페이지랑 무신사에서 깐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 스카이블루 컬러는 이번 23년 FW에 새롭게 나온 신규 컬러예요. 이렇게 네이비 컬러랑 라이트 그레이 컬러는 정말 어디에나 다 어울리만한 그런 무난한 컬러이고 이렇게 컬러풀한 색에도 코디를 해도 예뻐요. 이런 느낌으로 컬러풀한 아이템을 착용을 해도 정말 다 어울리는 이런 베이직한 컬러고 이 스카이블루는 살짝 컬러감이 있는 파스텔 톤이어서 그냥 한 톤으로 된 그런 한 컬러 옷에 포인트를 줘도 좋을 것 같고 스키장에서 써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는 LA, 뒤에는 이렇게 ML로 볼륨 자수 로거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이즈는 크리 사이즈로 나왔거든요. 머리둘레 무게받지 않고 누구나 정말 다 문득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이 비니 위에 이렇게 둥글게 모아지는 이 부분을 보시면 헤라시 마감으로 이렇게 머리 둥글게 안착되는 핏입니다. 소재는 아크릴과 물이 들어간 소튼 홈방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터치감이 조금 부드러운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블록커룩이라고 바틀을 입는 것보다 이렇게 스커트를 입어두고 저는 스커트를 세탁을 해서 조금 더 특별한 코디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뉴 젤리 비니 엔하이 제품으로 이렇게 디엘리한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정말 나 그냥 진짜 오늘 안 꾸몄어. 안 꾸몄어. 근데 멋스러운 그런 느낌의 코디예요, 여러분들. 진짜 누구나 다 편안하게 코디를 할 수 있는 그런 룩으로 준비를 해봤고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LA랑 디자인, 소재, 모드다품 이런데 볼륨 자수 로고만 다릅니다.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나와가지고 진짜 누구나 착용하기 쉬워요. 완전 진짜 베이직이 끝판왕. 이거는 꼭 하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골라 쓰는 젤리도 있을 것 같아요. 베토리 미드빈이 엔하이 제품입니다. 이거 제품은 이번에 21W 새롭게 출시된 립땀이 없는 작가 미니미디예요. 거기만 해도 정말 예쁘잖아요. 저는 진짜 이 라인을 정말 정말 좋아해서 정말 예전부터 이 라인의 비닐을 되게 많이 착용을 하고 좋아하는 라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새롭게 출시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이런 라인을 썼을 때에는 이런 라인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요새 연예인분들이나 필러 분들도 엄청 많이 착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게 컬러가 블랙하고 샌드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인데 정말 컬러는 무난하게 어디에나 정말 잘 어울릴 만한 컬러이고 이 색은 코디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렇게 자카드 원단으로 이렇게 워딩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없을 때보다 뭔가 조금 더 스트릿한 느낌을 주고 튀지는 않지만 포인트를 콕 주는 그런 조칼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이고 소재는 이게 아크릴 원사를 사용해가지고 보면 얇아 보이는데 썼을 때 보온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짱짱하게 뒤라인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미드비닐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광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썼을 때 조금 광대를 가려주는 그런 핏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광대가 조금 튀어나온 얼굴형이다 하시는 분들은 극단이 없는 미드비닐을 쓰시면 그 광대를 쫙 가려줘요. 얼굴량이 조금 작아 보이면서 그런 예뻐보이는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 팁 사람마다 다 두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뒤통수가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위에가 이렇게 소스 신고 코네드 상도 있을 거고 여기 옆에 이렇게 또 튀어나오는 그런 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부시시해. 작은 꼽스예요. 아무리 매직을 해도 부시시하고 동떡. 그러면 이런 미드비니를 착용해주셔도 되게 예뻐요. 간혹가가 비니 썼을 때 되게 간지럽고 정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부드럽고 깝찬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룩에도 잘 어울리죠, 이렇게? 여성스러워서 이런 프리 스커트나 이런 거에도 이렇게 비니가 잘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 있는 룩들을 한 번 매치를 해봤고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에스닉한 벨트로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이게 기장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셔링을 잡아주면서 이런 예쁜 커트 입. 이거 또한 이거는 전 2, 3년 FW에 새롭게 출시된 착용감이 정말 엄청 편한 립 다 넣는 미드그림입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그냥 쓴 것 같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편해요. 답답함이 1도 없는 그런 미드비니입니다. 컬러는 이렇게 크림 컬러랑 이렇게 멜란지 그레이, 이렇게 블랙 컬러로 이 세 컬러 모두 기본적인 그런 컬러들이기 때문에 보여드렸던 그 자카드 미드비니보다는 좀 더 웨어러블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룩을 착용하기 좋습니다. 컬러도 진짜 딱 예쁜 그런 멜란지 그레이 컬러예요. 이게 진짜 착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추나 비니 안 쓰시는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안 쓰는 거 있을 텐데 이거는 정말 답답하지도 않고 쓴 듯 안 쓴 듯 정말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비니랍니다.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이고 소재는 자카드 미드비니랑 같은 소프트 아크릴 원사를 사용해가지고 고온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좀 따뜻한 느낌이 강해요. 진짜 부드럽거든요. 여기에 직조 라벨이 이렇게 작게 붙어있어요. B, 여기 N9 이렇게 로고가 붙어있는데 이것도 되게 너무 튀지 않게끔 조그마한 그 포인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딱 은은하게 진짜 보일 듯 안 보일 듯한 그런 포인트를 준 것 같아서 너무 예쁩니다. 자카드 미드비니오는 포인트를 줘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베이직 플래시 미드비니오는 데일리하게 그냥 착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휴먼메이드 볼이거든요. 이거는 테리언니가 선물로 줬는데 이렇게 달면 귀엽더라고요. 이런 볼이에요. 이렇게. 귀걸이 같은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이렇게 포인트를 주셔도 예쁘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컬러 프린트가 들어가 있는 룩에 이렇게 문자가 한 번 더 눌러주는 느낌으로 코디를 제가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취색을 딱 넣어주면 가을 코디룩 진짜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면서 조금 데일리하고 과하지도 않은 그런 룩으로 제가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런 잠바하고 조끼랑 이런 스커트에 이런 로퍼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 다 묻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비니로도 진짜 다양한 코디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저의 영상 보시고 다양하게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M&E 10 청년 FW 비니 제품들로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코디를 해서 한 번 보여드렸는데 이 비니가 오늘부터 신화 6위까지 무신사에서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획전 놓칠 수 없죠? 비니 주문 시에는 10% 할인 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고 2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선물라스 딱 끼고 있는 그런 팁하고 귀엽고 다 하는 그런 토끼 키링이 있거든요? 두 가지 컬러 쭉 한 컬러로 랜더화로 증정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생각이 제가 또 생각이 들을 때 구독자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마음에 들었던 M&E 10 비니와 룩을 댓글을 남겨주신 후에 이벤트 참여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쇼 필르몬옥의 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뭐 이벤트나 아니면 제품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더보기 링크를 꼭꼭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 겨울 핸빈이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컴퓨팅하다고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저의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 여러분 나 원래 이런 하트 진짜 잘 안 하는데 이제부터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미치도 한 것 같아요. 어떡하노?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